너무 늦어버려서 몇 번이나 읽어도 난 믿어지지 않았나 봐 답을 알 수 없던 질문들 다음날에 많이 웃겨줘 아침 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넌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널 알아주지 못하고 덜실없이 굴던 내 모습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매일 맛있는 거 먹자고 홍영화라도 볼까 말하던 내가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네 앞에 선다면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지만 그냥 먼저 널 꼭 안아보면 안 될까 잠시만이라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그때보다는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나 아무래도 내일 있을까봐 또 미룰래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 지금 보내던 지금 보내더라도 지금 보내더라도 시간이 시간이 너무 길었어 시간이 너무 길었어 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널 볼 수 있대도 다시 돌아가 널 볼 수 있대도 미안하단 말은 미안하단 말은 안할래 그렇게 되면 끝나버릴까봐 그렇게 되면 끝나버릴까봐 그러거라면 똑같아질까봐 혹시 내일이 멸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겠지만 널 사랑해 이것만으론 안될지 몰라도 이제와서다 두려웠더라도 두려웠더라도 이것밖에 난 하고픈 말이 없는데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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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